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티즈 시카이라인 병건이 개똥컴이어서 이거 돌아간? 디즐랩? 근데 이렇게 해상도가 구려보여요? 시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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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낮으로 가이드해주는 키르퍼와 시민들의 도움으로 미래의 보물들을 잠금해서야 하세요. 알겠습니다. 설정. 설정. 좋아. 좋아. 음향.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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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쉑게임. 나 이거 진짜 아예 모르거든? 나 아예 몰라. 어떻게 해야돼?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만들면 돼? 이름. 검은 숲 하면 되겠죠? 검은 숲 할게요. 배경음악이 너무 크다. 배경음악이 너무 크다. 배경음악이 너무 크다. 배경음악이 너무 크다. 뭐야? 이게 끝이야? 이게 뭔데?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친구와 연결하세요. 이게 뭔데? 안 알려줘! 도로를 건설해 도시로 확정하십시오. 도로는 도로 유형을 선택하죠.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도로의 시작점과 종료점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건설합니다. 이걸로 도로를 만들어서 도로를 확장하십시오. 아 어디 확장해! 이거. 클릭. 이렇게 하면 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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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건설 도구가 선택되었을 때 배차려는 도로의 폭을 나타내는 이게 뭐야? 그냥 디립다 만들라고 하네? 히터 Ihrer 앞 투 porque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른 채로 GameH Надо ti 해 om g 마우스 왼쪽도 오른쪽으로 움직이십시오.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돌릴 수 있어. 아 잘못 눌렀다! 누르고 뭐 건물 뭐 튜토리얼 없어? 그냥 내가 이렇게 뭐 찾아서 지으면 돼? 도로 모드 이건 뭐야? 되게 많네 도로도 심시티는 없.. 이 차는 없었는데 이게 튜토예요? 이분 게임 하시는 거 보니까 컴퓨터 활용실력이 철면수심급이네요 이분 게임..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라는 게 없어? 시키는 게 없는데? 저를 안 시켜요 건물 짓고 싶은데 건물이 없네 안녕하십니까 전 짝짝이예요 없는데? 도로도 잠겼어 질려서 구역은 도로 옆에 어떤 종류의 건물이 들어있을지를 정하고 구역 지정 도구를 사용해서 도로 옆에 회색 칸으로 표시된 영역을 구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채우기 범위 지정 소형 대형 브러쉬의 4가지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거주지역은 거주지 상업구역은 상업구역 산업은 일하는데 상업구역은 판매된 상품 그러면 여기에 거주지 상업 산업 일단 사는 데가 있어야죠 배드타운 그쵸? 아 옆에만 이렇게만 살 수 있네?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 이렇게 살아 도로 또는 건물이 잘못된 위치에 설치했다면 해당 개체를 불도저를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불도저를 밀어버릴 수 있고 자 했어 요거 돼?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숏도 빠르게 이렇게 그럼 들어와요? 여기에? 어 짓는다 짓는다 여기 짓는다 어? 고속도로 서로 이으세요 이었는데 이거? 다리 이었어 아 이거 안 이어졌다 이거 도로 도로는 뭐지? 이거 이었어요 오 짓는다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는 수도가 필요해? 잠깐만 나 이거 멈출게 멈춰 멈추고 수도 수도 여기있다 수도 수도 급수 치수장과 배수관을 수도관으로 연결하십시오 수도관을 도시 지하에 매설하면은 담수를 공급하고 하수를 하수도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치수장과 배수관이 올바르게 가동되는 전력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십시오 전력이 먼저 필요하네 전력? 발전소인가 이게? 발전소 있다 도로 꼬라지 보니까 벌써 도시 망했네 진짜 게임 드럽게 못하네 아 일단 봐봐 잘할 수도 있잖아 하하 자 전력 짧은거리에 있는 건물 사이로 전력을 주고받을 수 있죠 먼거리는 송전선을 연결해 납니다 송전선 송전선으로 여기 전기가 부족하죠 연결 특성 왜 연결이 안되지요 you know 어디까지 비ается 이렇게는 다 되는 건가 지금 아 이게 지금 안에 돼있는 거라 다 해결된거구나 그럼 물 물은 치수장 급수탑 급수탑 폐수관 폐수를 퍼내 이거 하수죠 하수 요거 물이 없으니까 뽑아 여기서 뽑았어 그리고 전기가 없네 전기가 됐나 어 전기도 됐어 물에서 왜 지하에서 뽑는거 아냐 물가 해야될 아 물줄기에서 취수장을 선택할 수 없어 만약에 그러면은 그럼 이거 만약 여기다 하면은 그냥? 물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게 보관이 돼요? 수도관 연결 그러면은 그럼 이게 더 비싼건가? 3500원 2500원 이게 더 비싸네 요거 여기서 연결 됐어요? 급수탑 안해도 돼요? 흐악 그러면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를 여기서 뽑아 오케이 뽑아 뽑아올게요 가까운 데서 뽑고 그리고 그리고 관을 이어 오케이 그리고 전기 퍼스널컬러처럼 퍼스널게임이 있어요 넌 가을턴제 바나노왕 감사합니다 키키윽 안티팬 미팅 참여예정자 마구마구 생기는 중 키키윽 됐어 된거야? 그리고 전기 전기 이어 된건가? 된거 아냐 이렇게? 풍력발전만두삼 됐어 돈 다 썼어 이제 그리고 시간지나가기 전기 잘 들어오는건 좋은일이지만 환경에 미친 영향도 고려해야죠 아 폐수 폐수 필요해 잠깐만 폐수 폐수 똥물 똥물 이거 하수나 상류를 흘러보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배수관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치수장이 필요하다는 것도 참고하십시오 하수를 왜 상류로 흘러보내? 하류로 하류로 흘려보내야 되는거 아냐? 바다에다 버리자 똥물 똥물 바다에다 버릴게요 이거 연결 똥물 여기도 바로 이어도 되나? 똥물은 따로 해야되나? 이 아래 라인으로 해도 되자 바로 이어도 돼요? 오케이 손 연결하고 됐나? 오케이 자 똥물 다 이제 하고 어 똥물 이제 해결됐고 물이 없다 여기 오 이제 막 이런거도 들어오고 쉬운데? 되게 쉽네요 자 이런거 물 물 물 써 돈이 없다 돈이 없어서 물을 못 쓰네 돈이 없어요 나 언제 돈 생겨? 옆에 개시끄러운 풍력발전기랑 개더러운 발전기랑 물도 안 나오는 치수장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수도에서는 똥냄새도 나요 잠깐만요 나 이제 파악했어요 새로 할께요 나 파악했어 새 게임 나 좀 약간 물가 해달래 나 두개 강해달래 나 두개 강해달래 나 두개 강해달래 구역을 개발하세요 오케이 새 짹짹이랍니다 오케이 그리고 멈춰있죠 지금 시간 멈춰있죠 아 그리고 여기서 아 나 이거 왜있나 했네 이 지역을 처음에 섹터로 주고 여기 다 꾸미면 여기 땅 사가지고 뭐 추가하고 하는거 같아 그쵸? 뭐 여기 외부에서 오는 이 도로를 나 이게 왜 도로가 처음에 있어가지고 뭔가 했네 오케이 오케이 파악 완료 자 여기 여기 딱 도로 들어오자마자 여기로 쓸께요 자 도로 왕복 1차선 도로만 써야지 자 여기서 몇차선이야? 2차선 1차선 도로 요만큼만 해야지 그리고 전력이 필요해 처음에 그쵸? 석탄발전소 여기는 그거니까 밖에 외부사람들이 그 하게끔 멀리 멀리죠 도로변에 건설해야돼? 아이씨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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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근데 그 송 그.. 그 뭐지? 로스가 나잖아 그죠? 그 너무 멀면 또 로스나 그 발전소에서 그 전기가 그러면은 약간 요느낌 약간 요느낌 약간 요느낌으로 갈께요 아 나 다시 할래 나 알았어 발전소부터 찍어야되네 발전소부터 해야돼 나 알았어 이제 중앙에 찍고 가생이로 도시가 들어가는거 없던? 근데 시끄럽지 않을까요? 아 여기다가 할까? 그냥 차라리 여기서부터 이제 확장 대기할까? 왜냐하면은 발전소부터 거리가 이렇게 되니까 너무 가생이다며 여기가 가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맞네 아 맞네 맞네 그러면은 자 아 도로를 먼저 깔아야돼 자 그러면은 오케이 파악 완료 자 계획도시 안산 계획도시거든요 여기 들어가는거 쭉 그거를 쭉 잡아 찢어 찢어 여기다 나 약간 그걸로 하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못하나? 그게 뭐지 대각선? 커브로 못해요? 아까 됐는데 커브 왼쪽 아래 버튼을 눌러봐 아 여기있다 아 여기있다 아 이렇게 가운데 정확하게 여기서 가운데 여기죠 돈 돈 보면서 하세요 여기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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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거 가는것도 해야되나? 돈 아까운데 이거 가는것도 해야되나? 돈 아까운데 안 말해도 괜찮겠죠 직선 직선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발전소 직고 풍력발전소 터빈이 건설된 바람 장소에서 바라는 바람 바람이 쎈지 안 쎈지는 어떻게 알아? 바람 쎈지 안 쎈지 어떻게 알아? 바람 쎈지 안 쎈지 어떻게 알아? 어디갔어요? 풍향 지도? 되게 복잡하다 이거 게임 아 이게 이게 센건가? 이 짙은게? 짙은게 아 이거 짙지 말걸 아 이거 소음을 발생하는데 공해랑 이거는 공해 소음만 발생하는데 오케이 괜찮아 그리고 도로 스페 eastern 아 이거 위로 이렇게 각도 어떻게 못 바꾸나요? 왜 둘러싸는거입니? 아니 이거 이렇게 할라고요 아 내 계획이 있어요 봐봐요 아 계획이 있다고 이거 보라고 이거 보라고 이렇게 근데 이게 각도가 좀 애매하다? 이런 느낌 여기 주거지구 됐다 여기 상업지구 상업지구 여기 시끄러우니까 아 아 이거 각도가 90도가 안되네 이거 왜이래요 이거? 이상해 아니 전 이게 아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고 일단 주거지구 주거지구는 아 그리고 이게 라인 따라 밖에 안되지 여기 주거지구 할게요 주거지구 하고 우리는 이가 상해요 라고 할 뻔 키키 상업지구는 여기 하자 바로 앞에 상업지구 그리고 산업지구 일하는데 안산시민들이 황건적의 난 일으키면 제일 먼저 찾아올 사람 키키키키키키 하하 상업지구 요정도만 하자 돈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전기 연결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 안당한건 여기 다 연결해야 되네요 그쵸 아 어떻게 됐지 다 연결해야 돼 다 연결되면 건물 지어지면 아 건물 안할게요 그리고 물 물 필요해 물은 취수장에서 추수장에서 파워 여기서 그리고 관을 이어서 여기로 이어야 되나 여기로 이어야 되나 여기로 그리고 배수 배수도 여기다 취수 옆에 배수 물 방향 물 방향 아 그러네 물이 이쪽으로 흐르니까 똥물은 여기다가 근데 어차피 물이 바로 흐르니까 상관없겠죠 이정도만 해도 그리고 반 이렇게 파워 관료 그리고 시가나 가라 지역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했어 어 아 괜찮거든요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속도가 아 됐다 잠깐만 페이지 업을 해서 도로를 높이거나 페이지 다운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요 지금 이거 주거 시설이 먼저 들어와야 되죠 오케이 안산의 랜드마크는 발전소인가요 경제 패널에서 세금 처리와 수입 및 지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시 초코님 후원 감사합니다 이건 뭐야 나가는 거야 350원 오케이 물이 없어 물 없으면 무분별한 난개발로 안산시민 다 죽는다 무능시장 하야하라 하야하라 여기를 켜도 여기 지나가면 여기 다 퍼주나요 아 이거 모르겠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대충 지나가면 해줘요 아 파란색 안에만 되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최대한 여기 그럼 여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여기 여기 이 지역은 안 돼? 그러면 여기 여기 이 지역 안 돼요? 짜증나네 왜 안 돼? 오케이 연결했어요 오케이 물 부족 해결됐고 구역이 조금 삐뚤하긴 한데 예체능계열한테 도시시정 맡기면 개판나는 이유 몸소 증명중이신건가요?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차 들어오는 거 클릭하면 구경할 수 있어요 아 여기서 유입되야 되니까 그럼 나가는 건 안 만들어도 되네 어 전력이 없어 잠깐만 전력이 없어 여기서 땡겨와 여기서 땡겨올게요 됐다 오케이 해결되겠죠 오케이 해결되겠죠? 해결되고 어 이것도 들어왔어 이거 뭐야 이거 뭘까? 파란색 사먹구요 여기서 이제 그거 할 수 있어 사먹을 수 있어 오케이 강 입장 충돌기로 초소형 블랙콜을 만든 듯 성공했습니다 오케이 이 잭잭이 좀 안 듣고 싶은데 나 재능 있는 거 같은데 남자 종료들 사람들 엄청 많이 들어왔어 지금 구역끄샘 한국 경ited 볼수있죠 어떻게 지어요 도시이름 어떻게 지어요 왼쪽 아래 아직 안열려 아 이게 네오 안산 안산이 편안할 안자 쓴다 아시죠 가 오 오 호지 사람 이름인가봐 하이랜드 아 성인 한명 살고 뜨거운데 구멍가게 약방 어 물이 없어 왜 없지 와아 자 오케이 대충 우물파서 살 수도 있지 않나 오 여기 뭐 생긴다 뭐지 가걸음 공장 여기서 이제 4명 일할 수 있어요 어 차도 와 무슨 차지 광물 운반 들어 석탄발전소 광물 수입해야되서 오케이 이거 디테일하다 이거 엄청 어 저거 만약에 고장 뭐 사고나면 못와요 버튼을 클릭하면 경로보기가 아 진짜로? 그니까 뭐 만약에 얘가 뭐 차량 사고가 나 그러면은 못와? 이게 안 돌아가 얘가? 오오 디테일 박스공장 16명 16명 일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알았다 나 나 이 안에도 이렇게 채우고 싶은데 거주직으로 뭐 됐다 뭐 됐다 됐다 어 됐다 아 물이 없어 잠깐만 물이 없으면 연결해줘 오케이 됐나요? 이거 좀 약간 매력적이죠? 여기서 여기서 싹 가까워졌다가 도로 사이가 가까워졌다가 도로 사이에 멀어졌다가 이건 뭐야 뭐 들어왔어 기성복 유한회사 12명 일할 수 있고 16명 일할 수 있고 튀김공장 12명 일할 수 있고 8명 오케이 여기는 약방 오케이 잘 되고 있는데 100명이나 입주했다고? 어떻게 알아요? 100명이 아 여깄네? 어떻게 100명이나 입주해? 여기 4명 4명 아 이거 좀 크다 10입이라 100명이 안되는데 될 수 없는데 돈이 조금조금조금 줄어드는데 이거 이걸로 받아야되나 세금을 세금 설정 못해요? 더 많이 못 받나? 산속에도 숨은 인구였어 산속에도 숨은 인구였어 갈고 덮는 어중이떠중이들 흘러들어온 듯 아 만원으로 받는다 쿼드콥터는 뭐라고? 상품을 직접 고객이 집 앞까지 배달해 주므로 택배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자 가자 계속 속도도 좀 몰려요 뭐 뭐 잔뜩 와 지금 뭐야 아 지금 뭐 석탄발전소 뭐 이사오나? 아 이사오는거야? 오케이 근데 이거 진짜 살기좋아 왜냐면 여기서 봐봐 얘 사는애있지 얘가 완전 완전 최고야 여기 여기 여기가 알짜야 네개 여기로 상업지구가서 뭐 편의점에서 뭐 사와 일할때 여기가 여기 와 뭐 사러가고 일하고 뭐 사러가고 일하고 여기 왔다갔다만 하면 돼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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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직할때도 좋고 발전소 취직할때도 좋고 체크박스 체크박스 선택하면 아 보존되게 할 수 있대 아 이렇게 하면 아 역사적 건물로 이렇게 아 오케이 어두워졌어 좀 약간 프랑스처럼 이렇게 그 오래된 곳은 지켜주고 싶어서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거 아니야? 거주공간을 더 늘려주세요 뭐 이렇게 아 그러네 거주공간이 없네 거주공간이 훨씬 많아야되나봐 거주공간 여기다 하나 깔아주고 그리고 전기는 뭐 대충 댔고 물 물 대충 댔고 물 물 대충 댔고 거주공간이 훨씬 많아야돼요? 구역설정 아이콘 바로 밑에 있는게 아 이게 수요야 이거 보고 안되나 거주지구에 대한 욕구가 좀 있네 욕구 욕구 채워 욕구 채워 오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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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있어요 부룩 꺼주지 이건 뭐야 일하.. 일자리 일자리 욕구 아 일자리 욕구 내가 안 채워줬어요 욕구 채워 여기다 일자리 욕구 채워주고 수도 수도 있고 채워주고 오케 욕구 채워 가 막 생긴다 이제 1편이요 1편이요 건물 들어오기 전에 도로 확장할까 하세요 아 맞네 아 맞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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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까운데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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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라서 이런 도로 없어도... 전기 사용량은 어떻게 봐요? 왼쪽 위에 눌러보세요. 왼쪽 위에 눌러보세요. 낮, 밤, 밤. 다 줄여. 물은? 아 이거 쓸데없네? 줄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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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없어. 돈, 돈 쌓였다. 돈 쌓였다. 돈 쌓였다. 지금이야. 됐다. 됐다. 됐고. 됐고. 아 욕구! 쓰으으으. 아 근데 이 욕구가... 아 다 있구나. 근데 여기 좀 남았는데 이 욕구 이거 하는 것도 돈 들어가나? 지대 이거 설정하는 것도 어 지대 설정하는 건 돈 안 들어가네 알아서 분양돼가지고 하는 거네 욕구하고 여기도 상업욕구 상업욕구 여보세요 버즈욕구 simplistic 스토리 너너너미로 좋아하는 lived 들이는 빨리 일을 해야지 그치 돈을 벌지 흑자 엄청나는데? 전력 소비량 생산량 오케이 이런거 체크해주고 행복도 죽어 행복도 왜 이렇게 낮지? 행복도가 상승에 더 많은 세금은 납부합니다 공원 같은게 없음 바람 바람 교통량 량 행복 오케이 행복도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지우려면 어떻게 해? 고속도로 출입구 쪽은 물이 없고 도시 내부로 들어오려면 고속도로 타서 들어와야 아 지금 못해요? 못하면 어쩔 수 없지 축하합니다 아주 작은 마을 땡거야? 오케이 420명 돌파 또 물이 없어? 왜? 하하 진짜 그냥 물 다 깔아버리지 돈 없어 아 돈 많아졌다 어? 나 돈 많아졌다 더이상 안해도 되죠? 여기도 없네? 오케이 그리고 어... 다음거 생각해야 되는데 다음거 공장은 공장으로 쭉 가고 여기는 거주지구로 여기다 계속 할까요? 주거지구 이거 조금 약간 니즈가 있거든요 도로부터 깔아야겠죠? 도로 아 이거 타일까지 다 생각해서 해야겠다 4개까지 되니까 그쵸? 되게 비효율적이네? 도로 눌러보면 1차선 도로 말고 종류만 하요 중심도로는 다차선 도로 써야해요 아니면 나중에 차 막힘 아 그럼 처음부터 좀 약간 많이 쓸 것 같은데는 좀 큰 도로로 해야겠다 이거 비용이 너무 발생해서 나중에 교체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 이거 똑같은데? 비용이? 그럼 2차선 도로 넓은 도로 하는게 더 낫네 아 근데 이거 2개씩 하니까 일단 가요 일단 가요 물 부족 오케이 물 깔아줘 일단 가요 일단 가요 잠시만요 잠깐만 이거 이거 파 파 물 괜찮고 괜찮고 배치랑 괜찮고 괜찮아? 아 욕구 아이 나 욕구 안 깔았다 이거 욕구 깔았고 물도 그냥 깔아버릴게요 전기 욕구 전기 욕구 전기 욕구 전기 욕구 전기 욕구 왜 전기가 안 됐지? 전기 욕구 파란색 페anan 드디어 全기 욕구 그런데 은 왜 이렇게 많이 써 짜증나게 밤인데 밤은 어떻게 알지? 밤에 쓰는 거랑 어때 없어졌어 아 없어지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생산량 올라가고 없어졌다 너무 쓸데없이 좀 많이 생산하는 감도 없잖아 이거 또 줄여 쓰레기 아이콘 보세요 어 그러네? 잠깐만 쓰레기 어떻게 해 나 쓰레기 밑에 새로운 건물 만들어졌다니까 쓰레기 시래기장 시래기장은 잠깐만 공예 100 공예를 아 여기 좀 약간 혐오 시설이구나 약간 혐오 시설이니까 아 여기다 하자 오케이 그러면 도로 쓰레기 오케 아 얘 좀 안 닦게 해야되는데 물 물 이거도 물 필요하죠 어차피 이거 필요하니까 전기는 뭐 이어지니까 물 어 화면 화면이 사라졌어 화면이 사라졌어 화면이 사라졌어 아 몰라 아 몰라 그냥 너 알아서 해라 옆집에서 옆집에서 뭐 쉐어를 하든 뭐 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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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지금 쓰레기 차 출발했죠 오케이 오케이 욕구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의료 아파 아 굉장히 아파 환자 65명 오케이 진료소 진료소 진료소는 가까운 데 있는게 좋죠 오케 여기 아 오케 확 올라가고 오케 욕구해주고 가자 잠깐만 전기 아 전기 조금 더 늘려줘야겠다 그죠? 전기 좀 늘려줘 육 70% 까지 올려줘 욕구 그리고 물은 아직 괜찮아요 오케 얘 왜 또 아프지? 잠깐만 왜 아파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진료소 가 내가 해줬잖아 진료소 가세요 아 물이 없네 아니 아까 내가 물 없던 데였지 공공장소를 한번 살펴보세요 다음 돈이 없어 초등학교? 아 꼭 해야되나? 교육? 교육 꼭 해야돼요? 이 물이 없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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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거는 휘는 거 없나요? 물은 휘는 거 없어? ів 이직 오케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아 그럼 미리 깔아놓자 사고 나기 전에 그쵸? 소방 소방 있으면 여기까지 커버가 돼 여기 쓰레기장은 커버가 안 돼 쓰레기장 기준으로 커버할 수 있게 하자 저기 있는 또 커버가 안 돼 아씨 아씨 일단 여기 끝에 기준으로 하자 여기 끝에를 맞춰야지 안 그러면 넘치니까 소방서를 두 개 지을 때 이렇게 하고 불 나면 여기는 안 나겠지? 이렇게 하고 초당할게요 초당할게요 꼭 배워야겠어? 꼭 배울 거야? 배워야 되면 하는데 꼭 배워야 돼? 배워야 될까? 오케이 이건 뭐야 교육 어? 이거 뭔데? 경찰서였네? 아 오케이 교육은 필요 없죠 아직 오케이 고 그리고 전기 지금 상태를 볼게요 소비량이 더 많다 오케이 넉넉하게 뚫을게요 뚫고 물은 이렇게 경찰도 있고 약간 물 없는 집 이거 약간 명물 우리 우리 마을 명물 물 없는 집 역사적 건물로 하자 이거 물 없는 집 명물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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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해소가 안 됐네? 욕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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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하자 요거 한번 써볼까? 써봐야 할 거 같은데? 좀 자리를 많이 차지하긴 하네 얘랑 편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편행하게 하려면 아 그런데 오 오 우차선도로 오호허허허 아 시프트 등이 지금? 이리 와 이러면은 여기 다 들어갔고 여기 다 들어갔고 이게 경찰서였나? 경찰서 근데 이런거 지으니까 잠깐만 저기 교육받지 못해 건강 너무 쓸데없이 건강하지 않아요? 이건가? 돈 들어온다 또 들어온다 욕구 채워주고 건강 건강 아직도 너무 건강해 주거행복도 좋고 바람 동물 오염도 오염도? 오염도까지 생각할 땐 아니겠지? 화재안전도 범죄 침착맨이 미대입시 떨어진 세계관은 진짜 한국에서 살기 무서웠겠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 욕구 그리고 도로를 얇은 도로 이렇게 이렇게 아 양쪽으로 되는데 아 양쪽으로 되는데 아 양쪽으로 되는데 취소 안되네 아 이렇게 되는건데 긁고 가야되는데 도로가 도로가 많으면 좋잖아 물이 없네 왜 없지? 아 수도가 도로가 아 진짜 짜증나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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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원래 물 없는 집이고 여기 원래 물 없는 집이고 뭐지 이거? 여기 여기 마크같이 지금? 빈 건물 빈 건물 버려집 부셔 부시라고 했어요 아까 이거 빈 건물 부시라고 했어요 성인 2명하고 어린이 1명 물 없는 집 미처 하하하 흐허 야 물 없는 집 이 차 미단 집 물 없는 집 미단 집 다 돈 또 생겼어요? 물이... 아 여기 또 없어 물 좀 해줘야죠 이제... 징하게... 안나간다? 징하게 산다 그래도 어린이 한명 더 태어났어요 나갈법도 한데 그죠? 오케이 우산 계획 도시였구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게 상수도를 이어주기가 상수도를 이어주기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1단지 우드랜드 3단지 욕구들이 이렇게 조금 있거든요 여기도 욕구 채워줄까? 아 교육의 욕구 맞아 교육의 욕구 해 주자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애가 생긴다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엄 정병님 음 이거 어떻게 이거 지워지지가 않는데? 빨간색인데? 이렇게 욕구하고 물었는지 아 버려졌어 아 버려졌어 2단지 2단지 항복 2단지 1단지 아직도 항복 안해 어린이 벌써 청소년 됐어 어 자 종이였네 흑 흑 흑 흑 사람도 이제 입주하고 어두우니까 잘 안보여 밤안오게 하는거 없네 밤안오게 하는거 없네 밤안오게 하는거 없네 야 여기도 다 나갔어 벌써 다 나갔어 다 나갔어 와 아 물없는집이 물이 들어왔어 지금 물 어떻게 들어와 지금? 나 안팠는데? 나 연결 안하신다 오 여 끄트리 걸려가지고 물 어떻게 했네 얘 아 빈건물 됐어 3단지 물 없는집 아 전기 왜 전기 왜 안됐지? 나 이거 전력 됐는데 아 소비량이 더 높아서 아 소비량이 더 높아서 좀 줄여야 되겠지 너무 많아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돈 좀 많거든요 돈 여기 이거 다음거 해볼게요 공원 고유 건물 고유 건물 오 이거 한번 해보자 멋있다 오오 약간 그 문명으로 치면 그거 같애? 7500원 7500원 감사합니다 아니 살기 좋아지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살기 좋은 도시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수기량이 더 많아졌네 세탁자의 도서관 아니 내년에 안산에 그거 있거든여 감골 도서관? 감골 도서관인 것 같아 이건 뭐지? 뭐야 이거? 청전탑 끊어졌대 어? 아 도서관 정기 끊었어 아 잠깐만 밤 안오게 하는거 어떻게 한다고? 너무 어두워서 안보여 추리아반사이클 추리아반사이클 게임플레이 게임플레이 서멍 게임플레이 게임플레이 어? 아 그래? 지금도 컴? 아니 안보여서 전기를 못내주겠어 전기창 awareness 조금만 더 하면 자동으로 붙을 텐데 아 이러면 밤 고정이야? 자 지금 욕구들 있어요 상가의 욕구 상업지구의 욕구 이거 밀어버리는거 어떻게 해요? 아까 있었는데 드랩이 어떻게 해? 왼쪽 아래 범위 선택했어 왼쪽 아래 범위 선택했어 아 이렇게? 여긴 아무래도 공장으로 해야겠지 아냐? 아래 범위 선택했어 왼쪽 아래 범위 선택했어 아래 범위 선택했어 아래 범위 선택했어 그리고 왼쪽도 욕구해주고 전기욕구 아씨 전기욕구 생기면 이어지겠죠? 전기욕구는 욕구 끝 아 물 소비량 적은데? 왜 욕구가 왜 잠깐 뭐 그건가? 단수된건가? 아 전기가 없어서 전기 연결했죠? 아 아 살았는지 버려졌어 아 이게 계속 나온다 그죠? 계속 이게 주거지가 있어가지고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휘찬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도시가 좀 못생겼다 그죠? 이게 뭔가 도로가 뭔가 대칭을 떠나서 기운 것 같아 왜 왜이래 이거? 왜이렇게 왜이렇게 되는거야? 원래 이거 어쩔수가 없나? 신창조화물이 요런 느낌도 좋은데 길가에 이렇게 쭈르륵 있는거 이런 느낌 못생겼어 뭔가 버리고 새로 하죠? 근데 지금 잘되고 있는데? 궁원도 하나 해줘야지 자기가 만들어놓고 남탓하는게 시장이 천직이시네요 자기가 만들어놓고 남탓하는게 시장이 천직이시네요 아 몰라 나가 세명 세명 불행해지고 나머지 행복해지죠 세명 불행해지고 나머지 행복해지죠 세명 불행해지고 나머지 행복해지죠 세명 불행해지고 나머지zk살라 세명 불행해 세명 불행해지고 나머지 세명иса 세명 세명 설헤 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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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4칸 4칸 딱 깔끔하다 딱 4칸 딱 딱! 왜 불행해지는거야? 이들은 왜 불행해지는거야?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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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는 만들 필요 없잖아 굳이 여기 사이드 쓸거 아니면 그냥 이웃엠? 돈 아까운데 딱! 이미 사용중인 공간 이미 사용중이면 이거 못해요? 아 블록 하나씩 왜 이렇게 돼있지? 그냥? 야 이거 완전 체계적이다 이거는 그쵸?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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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딱! 딱! 스프 다움봅 icycle 지핑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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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듯이 들어온다 이거 뭐지? 인구가 줄었네? 욕구, 욕구 채우고, 잠깐만 전력 생산량 오지게 쓴다 진짜 아 타임 150% 하면 효율이 더 떨어지나요? 혹시? 새로 짓는 게 낫나요? 그럴 거 같아 왠지 내 느낌이거든 아직 끄세요 끄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돈이 없네 오케이 6,000원 6,000원 모이면 살게요 오케이 바람 센 곳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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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관리 됐죠? 물, 물이 안 됐네? 상관없죠? 승략 더 세우려면 6,000원 필요해요 승략 더 세우려면 6,000원 필요해요 바람 센 곳 바람 센 곳 왜 안 돌아가지구? 아 정지랄 아 돌아간다 돌아간다 얼마나 생산이? 8 8MW 여기는? 40MW 전기 아직도 조금 부족하네? 그러면은 6,000원 됐으니까 또 해 이제 없어야돼 좋아 계속 들어와 전기가 부족해 전기 부족하면 돈 모이는 족족? 만들어 족족 만들어 세금 들어오는 족족 2,200명 OK 2400명 왜 안들어가냐 OK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석탄 한가운데 지은거 석탄 가죠 밸런스 그리고 대중교통도 하나 만들자 버스 아 버스도 해야 돼? 추천인데 버스 버스는 보통 공단에 있거든? 버스에서 버스 노선 따야 돼? 버스 노선을 그러면 어떻게 하고? 노선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아 도로를 지정할 수 있네 여기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나?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나? 상관없어? 괜찮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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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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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burky 차고지에 노선을 왜 넣어 제발 차고지에 있어야 된다는데 차고지에 거쳐야 되는데 버스 이제 다니나 나온다 나온다 보자 예쁘죠 오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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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닌다 오 이거 봐 승객 태워 야 승객 태워 이거 안태워 어 한명 태웠다 어 돈 많아졌어 잠깐만 전기 진짜 짜증난다 진짜 얼마야 개선됐어 20 개선된 게 더 좋네 개선된 거 쓸 거 조금만 더 보이자 개선된 거 쓸 수 있거든 조금만 더 이렇게 개선된 거 써 아 바다에 지는 거야 아 그러네 똥물에다 해도 되죠 저기 바 물이니까 아니 그 바다니까 오케이 녹색 에너지를 더 사용해 주세요 없어지고 버스다 놓쳤어 여기다 어 한명도 안타 타 복지했는데 왜 안타 한명 빨리 타 다섯명 다섯명 아 저 전기 오지게 쓰네 진짜 어 버려졌어 아 짜증나 부셔 부시라고 했거든요 버려지면 다 뒤져가면서 찾아야돼요 도루 털게이트 도루 털게이트 아 도루 털게이트는 좀 약간 옛날 설정이다 그죠 옛날 설정이야 아 토지도 사 안사도 돼 전력난이 조금 있거든요 이걸 했는데도 전력난이 있네 우와 이거 봐 이거 내 똥물 때문에 그래요? 극혐이다 이거 이거 어떻게 해? 똥물 이거 버리긴 해야돼 어쩔 수가 없어 버리긴 해야돼 Riot 열기 없어져 오케이 정기 없어져 해결 아 여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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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황사야? 이거 황사에요? 되게 더럽네 이거 아 싫다 여기 사는 사람도 좀 싫겠는데? 어 괜찮아 한데 어 괜찮아 불만 없는데요? 행복한데? 어린 보건소 아 지금 전기가 부족한데 뭐니? 보건소고 뭐고 어린이집을 뭐 지어 달라고 하고요 쓰레기 23% 수용 시시농구를 요청하려면 대체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장례 이런 것도 있나? 있어요? 강의 버려 버리는게 아니고 묻어야죠 인도야? 아니면 땅 이거 강물 안으로 못 파나요? 약간 이쁘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물 빨간 버튼 눌러보세요 이거? 보건소 보건소 아 여기 있네 돈 옆에 삽 카치 보건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안나가죠? 아 오른쪽으로 해야지 낮추는거구나 자 무너져라 물을 갖고 싶어서 똥물이라 이렇게 가져가야겠다 물 들어와졌나? 지금? 들어와졌나요? 물 들어와졌나? 물 들어와졌나? 물 들어와졌나? 물 들어와졌나?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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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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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버렸어 들어왔다 공동류지? 공동류지? 아씨 그건 없는데 물이 안들어와요 깊이 팠는데 뭐 상관없네? 도시 지어도? 일본같은데 막 중심 그 마을에 그냥 옆에 있잖아 그쵸 동시에 입구해? 나쁘지 않네 행복도가 올라간다 오히려 좋네 오히려 좋아 아 또 욕구 다 들어와가지고 또 욕구 생겼어 미치겠네 진짜 돈돈이 미치겠네 잘 됐지 안되네 2 2 1 아 예술적으로 하고 싶어 왜 돈이 없지? 나 2천.. 2천9백원 있는데? 어 뭐야? 이거 뭐야? 시신을 운구하세요 나 이거 치웠는데 왜 운구 안해? 이거 뭐야? 무슨 말이지? 기다리면 돼요 아이씨 욕구 욕구 채워주기가 쉽지가 않다 아이씨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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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욕구 욕구 다 채워 이사오고싶은 욕구 다 채워 욕구 다 채우시고 다음 시체를 묻고싶은 욕구 없어 욕구 이건 뭐지 이건 뭐예요 무슨 욕구야 학교에 가고싶은 욕구 짜증스럽네 왜 학교에 가고싶어하지 짜증스럽게 물 깔았고 물도 이제 슬슬 필요한 걸지도 몰라 어디서 보죠 거의 꽉 차간다 이제 아 자꾸 학교에 가고싶어하나 돈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물 물이 공급이 안되는 것 같애 아닌데 아 여기가 안되서 아이씨 짜증스럽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이거 지워줄게 뭐 배우고싶어? 배우고싶으면 뭐 지워줘야지 뭐 별수 있나 학교 가고싶어? 고등학교 가고싶어? 2만4천원 오케이 하고싶으면 가야지 하고싶으면 가야지 아 여기는 어? 무슨 AI가 만든 것 같애 와 이거 오케이 이거 지워 행복 행복도 지켜주고 꼼꼼히 봐야돼 이런거 없어진 집이 있나 어? 꼼꼼히 보란 말이야 어 씨 연기 오케이 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소방자가 도착할 때까지 뭐 뭐라고 하네 야 고등학교 지워줄게 나와봐 욕구 배우고싶은 욕구 어디를 또 먼저 해야되냐 그래 충족해라 욕구 충족해라 욕구 충족해라 빨간꽃 노란꽃 꽃밭 가득 키워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나라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신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후원 1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이 학교가 어디였죠 제가? 학교 어디 초등학교 지웠었는데 지금 300명이 다 다녀요 아이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저짓죠 돈이 없어 돈이 버려지면 밀어버려 버려지면 밀어야지 속과내야지 또 있어? 버려지면 말해 부실게 여기도 이제 잘 들어왔고 욕구 이제 상업욕구가 좀 필요하네 상업의 욕구 상업의 욕구 존중해야지 여기서부터 큰 도로 큰 도로 하나 뚫어줘 쭉 가 쭉 가 그냥 쭉 가 오케이 쭉 가고 한 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욕구 뼈대 기본 뼈대 이거 어떻게 90도로 못하나요? 90도로 하고싶은다나? 중간에 도로 클릭하는데 90도 움직이는데 시프트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눈으로 맞춰야 돼? 이거다 눈으로 맞추면 이거 눈으로 맞추면 이거 그래서 부터 앞으로는 딱 여기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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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자그마한 욕구 여기서부터 미쳤다 미쳤다 이게 욕구 욕구 딱 효율적으로 딱 욕구 욕구 딱 욕구 딱 욕구 효율적인 욕구 욕구 야아 미친거 아니야? 그리고 이 라인은 여기로 90도 욕구로 해 90도 욕구로 가고 여기와 여기를 욕구로 채워줘 이것도 미쳤다 욕구 어떻게 할건데 그리고 욕구는 욕 욕구 여기로 가면 좀 혼잡스러울 것 같은데 죽어라 욕구 약간 삐뚠데 뭐 여기는 약간 이런식으로 욕구 약간 벽돌식 벽돌식 욕구 작은 욕구 욕구 깔아 욕구 욕구 또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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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될 어때 욕구 좀 있어 자 그리고 여기 수도 수도 어디로 풀꺼야 잘 생각해 욕구 욕구 연결 호갑이야 잠깐만 아 뭔데 물 소비량이 더 많네 물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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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고 낮춰도 되겠죠 뚫었으니까 아 이거 연결해야되나 욕구 아직도 부족해 아씨 되게 물 더럽게 쓰네 진짜 급수는 이정도 됐고 하수가 문젠데 똥을 왜 이렇게 싸지 짜증나게 똥 이틀 한번만 싸 나 어차피 오염될거면 오염된데 또 오염되는게 낫겠죠 이틀 한번만 싸 하루에 한번씩 싸우면 이거 그거야 고등학교 고등학교 순번에서 밀려 뒤로 알았어 이거 뭐야 똥 싸고 싶다고 나 연결했는데 아 이게 안됐나 아 연결이 안됬구나 알았어 기다려봐 똥 싸 이제 싸 싸도돼 싸도되고 급수관리 급수관리 급수 노란색이면 안되나 아이씨 미쳐나 아 그 자꾸 자꾸 나가는거야 약국 다 터져네 야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다시 똥 싸 만원원 감사합니다 똥 싸 빨리 어 다 싼다 이제 다 싼다 얘는 왜 이래? 아 여기 불모지가 있었어 욕구 잠깐만 덮어 살지마 오케이 여기 또 집 집으로 부셔 부셔지고 물 아 물 왜 또 아 쟤 욕구 그렇게 물 쓰려고 진짜 교통체증 좀 봐주세요 시장님 집 가는데 2시간 걸려요 교통체증 아 또 뭐 어딨어 교통체증 어딨더라 여기 있었던거 같은데 아 나 못찾겠어 어디있지 11시 방향에 있어요 아 이거 이거 여기 있었던거 같은데 이거 아 빨개 아 진짜 짜증나네 교통 흐림 교통 흐림 89% 좋은건가 한번 할때 제대로 짓자 건물다 미려야돼요 꺼져 어쩌라고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하긴 누군가는 해야잖아 이거 어? 방치할 거야 이거? 누군가는 총대 매야잖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미 사용 중인 공간 뭘 사용했다는 거야? 어? 어떻게 알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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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이 를 넣어 윌이 를 넣어 왜 소리가 두두두두두 이르지? 아 짜증나 아 구워 오케이 해결 그리고 아 맞다 이거 지워야지 19,000원 모아 19,000원 모으면 바로 또 들어갈게요 전력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풍력 3개가 있어가지고 풍력 3개 바다에 2개 있어가지고 나쁘진 않아요 오케이 이거 안 그래도 됐으니까 이리로 가자 이거 그냥 여기가 딱 좋겠다 딱 오히려 좋아 여기는 이제 주거지역으로 바꾸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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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게 1방향이네 일로 다시 오고 싶으면 어떡해? 한바퀴 돌아야 되네 그리고 그리고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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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공장 안 돼 있냐? 여기 이거 있는데 왜 안되지? 공장 또 뭐야 뭘 자꾸 해달라는 거야 뭔데 뭐가 보면은 뭐야 이거 무슨 욕구야 호흡 오염된 땅 오염된 땅 오염된 땅 오염된 땅 치워줄게 별로 오염도 안됐구만 왜 오염됐다고 하지 됐어 뭐야 또 이건 뭐야 범죄가 발생했다고 경찰 있잖아 몰라 경찰이 있으니까 갈꺼야 해결됐네 뭐 문제 있으면 말하시고 제가 도움은 드릴 수 있으니까 뭐야 이거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질병 같으면 제가 시장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차가 너무 막혀 아 정말 뭔데 이거 진료소 아 또 진료소가 있네 아 또 진료소가 있네 어디까지 도로 낼테니까 대피하시고 각도가 이게 맞죠 이 각도가 맞는거 같은데 다 부셔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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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부실 필요 없네 대피하시고 이거 왜 안되네 이거 약간 꺾여서 싫은데 나 이거 나 이거 직선주행하고 싶은데 목동도 일방통행이에요 좌우 도로 부수생 직선으로 가고싶어 기남 Brook 두루가 제일 커가지고 왜 이미 사용중인 공간이냐는거야? 인프라 건물이나봐 인프라 건물이나봐 이제 됐네? 얘 때문에 그런가? 얘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쵸? 왜 때문에 그런거같아? 맞네 여기랑 연결시킬게요 뼈다귀랑 그리고 척추를 제대로 만들어놔야돼 반대편은 어떻게하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하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야하나? 이쪽 가고싶으면 어떡하지? 아 도로 진짜 짜증나네 진짜 이거 아 이즈 둘 하나 둘 셋 둘 셋 셋 셋 2호선.. 이거 처럼 2호선 처럼 크게 돌아 제대로 해 할 때 해안대로 해 절대 크게 돌아 이거 어떻게 못하나요 이거? 이게 못났나? 아 돈이 없다고? 돈 없어 오케이 돈템 연결할게요 한 바퀴 돌면 어차피 일방통행해도 상관없잖아 아 잘못 쪘다 오케이 크게 돌아 이거 요것도 하얗게 돌아가? 아 하자 돈 있는 데까지만 할게요 아 이게 좀 안맞는데 이거 아닌데? 뭐있지? 아 방향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잠시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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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a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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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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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방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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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방통행 1방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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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거 같죠? 안되네 트레이저 오케이 전기 됐고 전소된 전소되면 어떻게 해요 밀어? 전기 없고 잠깐만 전기가 왜 없는거야? 연료가 바닥났어 아잇 아아아아 아 여기 들어올 여기 하필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 들어올려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크게 돌아서 크게 돌아서 이렇게 와야돼 연료를 주려면 아 그러면은 아 잠깐만 그러면은 방향 바꿔 방향 바꿔 방향 바꿔 아 잠깐만 하면 됐다 방향 바꿔 다시 일로 돌아 그럼 됐잖아 이러면 석탄 공급 되죠? 석탄 공급하고 음 부시고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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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량 생산량하고 비슷비슷한데 왜 이러지? 왜 이런거야? 루즈 루즈 언제 지어져 루즈 루즈 있어요 여기 지금 도로정책이 여의도 근무하고 김포퇴근하려는데 도봉산 찍고 강동찍고 집에 가라는 말씀이신거죠? 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차량 이용 있어요 지금 보면 아우 크게 크게 돌아가 그냥 크게 가는거야 크게 가 근데 이게 내가 크게 지어놔가지고 흐흐흐흐흫 아니 내가 크게 지어놔가지고 든든해 여기다 이제 살만 붙이면 돼 아 이게 안됐구나 아이씨 그죠 이게 살만해 이제 여기다 살만 붙이면 이게 이걸로 천년지 되게 크게 돌아 크게 크게 돌아 왜 안오냐 크게 돌아 내가 돌기 시작하면 돼 돌고 여기 내가 또 이거 이 반대편도 내가 만들어줬다니까 반대편으로 크게 돌아 아우 이렇게 전소되는거야 크게 돌아 그리고 내가 막 부시다가 뭐 뭐 좀 부셨거든 몇개 초다우도 부셨나? 초등학교 있고 초등학교 있고 고등학교 부셨나? 고등학교 부셨나? 근데 이거 괜찮아 왜냐면은 없.. 힘들면은 알려줘 얘네가 소비량이 더 많네 화력 하나 더 짓자 어쩔 수 없다 화력 하나 더 짓자 만.. 만.. 18,000원? 몸으로 알려줘요 뭐가 부족하면 이.. 주민들이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만.. 19,000원이네 이렇게 화력을 위쪽에 하나 땡길까? 어차피 좀 안 쓸 것 같거든 여기 딱 요 라인 여기 딱 깔고 지구.. 지구.. 뚫어놓으면 되는데 안산시장 이변거님 발표만 하시고 무산되시는거 아니시죠? 무서워요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뚫어놓고 얘네 조금 기다리면은 이거 이어지거든요 많은 유통체증 하나 말했다가 이렇게 초토화되서 다시는 불만 얘기 안할 듯 그리고 또 열받는게 뭔지 알아요? 이게 나는 직사각형으로 하고 싶었는데 직사각형이 아니야 다 나갔네 이게 순환이지 쓰레기 이거 조금만 기다려봐 이거 이거 자연.. 자연적으로 이룰 수 있거든? 흥비는 도모 이러니 저러니 해도 발전시키고 있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시장과 주민이 일심하여 전력난도 결국 해결했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리고 조금 아껴 전력이 조금 아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오케이 여긴 좀 약간 약간 후드 느낌이다 여긴 후드도 만들었고 전기 전기가 왜 이렇게 없다는거야 이해를 못하겠네 아 이게 안되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 자연으로 연결해줄게 자연으로 연결해줄게 아 내가 지으면서 빼버렸어 오케이 마이 미스텍 마이 미스텍 미스텍 말하는 케이크 마이 미스텍 공급 마이 미스텍 마이 미스텍 남은 시장에서 코아 미스텍 공급 물 쓰레기? 쓰레기 해줘? 쓰레기?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요 기다려봐 시간 스탑 쓰레기가 75%인데? 수거 차량이 없어 쓰레기 하나 더 할게 원하면 해줘야지 옆에다가 혐오 시설이니까 여기다 같이 날라가 버렸네 작은 거 들어와 자연스럽게 전기 연결할 거고 쓰레기 비워주고 또 뭐 해줘? 또 뭐 해줘? 또 뭐야 고객이 부족해? 주거지역이 좀 필요하구나 오케이 이렇게 여기 바닥이 부셔 가지고 다시 복구한대 알짜인데 알짜가 무너졌구나 이거 내가 이거 하나 진료소로 부셨던 거 같거든 근데 아직 안 아픈 거 보니까 필요 없는 거 같고 어린이 보건사 이렇게 된 거 같죠? 아프면 져 그때 지어두었는데 늦지 않아 그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어주는 게 좋은데 양방향으로 할게요 아기가 떼는 건가? 나 여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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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일방이야? 아니야, 양방이야 왜 안 돼? 아 업그레이드 모드구나 이걸 연결해 줄게요 연결해 주면 괜찮거든? 근데 일방향이어도 빠져나갈 수가 있어서 이게 일방향이어도 나쁘지 않아 일방향 이거 빼주자 잠깐만 아니 돌게 해줘? 어떻게 해줘? 쓰레기 이거 해줬는데 왜 안 해? 아이 천년지 대기하자 천년지 대기해 천년지 대기 친년지 대기할게 여기까지만 추후 조절 방향 방향 바꿔야죠 지금 여기 짚고 있으니까 다 완성되면 이쪽으로도 한 번 들고 저쪽으로도 한 번 들고 쓰레기가 왜 이게 안 될까 아 이렇게 크게 돌아야 돼서 그러면은 소형도로를 연결해 주고 업그레이드 하지 말고 이러면 되잖아 이러면 오케이 아니야? 자 물 물 부족해? 왜? 왜 부족하지? 너 왜 부족해? 아 여기 됐어? 전력 왜 부족해? 소비란이 좀 많구나 오케이 100% 땡길게 자 전기 해결됐고 해결됐고 그죠? 해결됐고 또 뭐해줘 똥 똥 치워줘? 똥 치워줬잖아 쓰레기 수거 차량 여유 있어 아직 똥 치우겠지 이제 돌면서 치우고 흉물 밀고 치우고 전기수도 교육 위로 깔아줄 돈은 없고 아니 이게 큰 그림 그리는거야 큰 그림 큰 그림 결국은 이렇게 해놓으면 든든해 나중에 든든해 이런거 이거 지워주고 계획도 싫어서 그래 처음에는 내가 도로를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뭐 좀 더 개혁할 수는 있겠으나 좀 이상하게 생겼다 도시가 좀 이상하다 이상하긴 하다 전소 자꾸 뭐가 전소되는거야 소방서가 없어선거 같아 소방서를 쳐주자 소방서를 쳐주자 위험도 굉장히 높구나 그래서 자꾸 이렇게 되는구나 이 도시 내년 시장선거에 누가 나오든 침착맨은 안 뽑는다 오케이 많이 괜찮아지고 소원 감사합니다 아 내가 소방서를 지웠어 도로로 난리난리 개발하면서 개발하면서 도로로 난리난리 개발 아 좀 똥 좀 저 저 저 쓰레기 좀 치워 쓰레기 좀 치워 쓰레기 안 치우는거지 쓰레기 안 치우는거지 너무 여기 편중돼서 그런가 너무 여기 편중돼서 그런가 OD guess 돌봄 송OOO 똥이준 버릴 곳이 없는데 건물에 불이 났다 버릴 곳 찾았지 후원 감사합니다 왜 차량들이 안 움직이지? 아 집 앞이구나 그니까 여기서 얘가 얘가 얘네 집에 가고 싶어 얘가 얘네 집에 가고 싶으면 이제 여행을 떠나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봐도 도로 상황이 똥인데 일방통행을 이약 물고 끝까지 유지하는 모습이 아니 왜냐면 일방통행 두 개를 만들려고 했지 아 잠깐만 이거 양방향으로 할 수 있나요? 업그레이드로? 되나? 아 돼? 지금 돼? 그럼 하면 되지 왜 말 안해줬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안 되는데? 원하는 도로 누르고 아 이렇게 그럼 이거 지울 필요가 없네 안에? 아 하지 말자 이거 업그레이드는 돈 안 들죠? 아니 왜냐면은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이거 이거 이미 지어가지고 요만큼만 더 지으면 되거든? 아 자꾸 전소되나? 되게 이거 자원낭비에요 전소되는거 빨리 이거 돈 대면 소방서를 빨리 지읍시다 그러면 많이 치네? 아 외각이 하나 또 달라요? 잠깐만요 변거나 일방통행도로를 두 줄로 놓은게 아까 너가 지은 양방향도로라고 한단다 그니까 이거 그러면 두 개를 쓸 수 있잖아요 아 이거? 이거 이거? 오케이 이거 말하는거죠? 오케이 오케이 봐라 그리고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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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불모지 해피 여기 조금 혜택 못 받긴 하는데 경찰도 한번 볼까요? 경찰도 한번 볼까요? 여기 혜택 못 받아 어쩔 수 없죠 여기 해결됐고 돈 모이는대로 이제 도로 깝니다 돈 모이는대로 도로 깝니다 수건이야 이거 수건사업이야 아 여기다 붙이기 싫은데 아 여기다 붙이기 싫은데 시장의 수건사업 시장의 수건사업 이거는 요금 연결 도시관 이 장난감이야? 침스크 이 나쁜 자식 그러지마 흥 끝났다 불도저 모든걸 다 밀어버려 수건 감사합니다 요거 밀어 필요없죠? 도시관 반듯하게 하고싶다 다 다 도시관 왜 안되지? 이거 왜 안돼요? 건물때문 아닌데? 도시관 멀쩡히 사람 사는 집 강제 철거하고 도록하시는데 보상은 제대로 하는건가요? 보상은 아씨 이게 맞나? 어 맞네 보상은 보상은 제가 생각할게 아니고 다른 그 담당자가 생각해야죠 저거 아 이거 껴 따기 틱틱틱히 할까 그냥 끝 현실적으로 가자 여기서는 좀 안 삐뚤게 하죠 요 라인 오케이 요 라인 삐뚤거같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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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굉장히 걸리적거리네 뭔데 이게 왜 자꾸 뭐라고 하는거야 이게 뭔데 소방서 아 귀찮네 진짜 소방서 현실적으로 가자 현실적으로 그리고 불을 잇고 아 이거 좀 꺾이는거 싫은데 이게 얼추 이으면 되거든요 이 사이랑 이 사이를 한 번씩만 이어주면 돼 그러면 이거 진짜 괜찮아요 이거 계획 괜찮아 지금 약간 내가 이 계획을 여러분들이 못보셔서 그래 이 블럭을 블럭화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돌고 크게 돌고 이 안에서 도는거야 진짜 진짜 괜찮아 아니 이쪽으로 돌고 저쪽으로 돌고 그리고 큰 도로로 외곽으로 해가지고 돌고 대충 이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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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없네 이제 됐어 이제 진짜 됐어 이제 됐어 완벽해 다 해결됐어 이제 이제부터 이거 아껴가면서 쓰면 돼 자 뭐 이제 뭐 물이 없어 왜 물이 없지 모르겠고 어쩔 수 없고 이거 그리고 지구 지구 같은거 이거 다시 해주면 돼 칠해주면 돼 욕구 채워줘 욕구 채워주고 나쁘지 않아요 상업.. 상업주구 욕구 채워주고 지하철 2호선 순환선을 굳이 지상으로 올린 이유가 뭐죠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이제 여기 안.. 이제 든든 어? 노선? 노선? 쓰레기가 쌓이는 중 하.. 왜이렇게 뭐.. 뭐.. 뭐해달라는 거야 뭐해줘 더해줘? 4,000원 여기 여기 겹치게 진짜 겹치게 지는거 괜찮은데? 겹치게 지는거 괜찮은데? 어 애기로 여기로 다니는거? 여기로 다니는거? 여기로 다니는거? 여기로 다니는거? 여기로 다니는거? 이렇게 하고 여기로 여기로 물 자꾸 나가지 나 잘못해서 살고 있는 집 부셨다 전력 아 전력이 괜찮은데 왜 전력이 부족하다고 할까 교통량 한번 볼까요 교통량 한번 볼게요 이거 지금 해결됐나 해결됐죠 지금 아 여기가 좀 막히네 들어오는게 막히는구나 만원 후원 여기가 막히네 오케이 문제 문제 파악 완료 고속도로 깔자 소음벽이 설치된 고속도로 깔자 현실적으로 요정도만 하자 아 이거 다 부셔야돼 그냥 건물 철거 더하면 교통량이 줄지 않을까요 로즈 때면 안 돼 고속도로 깔자 아 되는구나 해결해 드릴게요 여기로 가야되는거 아냐 일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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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 지역하고 약간 일자리 니즈가 있거든 지금 보니까 됐다 이거 완전 들어오는 길 완전 그 재정비 그리고 잠깐만 뭐가 문제이지? 무슨 뭐가 문제야 자 욕구 이거 욕구 일하고 싶은 욕구 일하고 싶은 욕구 채웅 충족해 충족하고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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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집 부서지고 부시고 부시고 이제 진짜 됐다 막히는 데 있나요 이제? 없을걸? 이거 조금 있는데 왜 막히지? 조금 괜찮아지긴 했는데 진입로가 교차로라 그럼? 교차로를 많이 만들면 안 돼요 부서 아 조금 가고 신호등 조금 가고 신호등이라 부서고 이기들을 이용해 다행이들 서퍼드 저기들이 뭐 으 으 으 원형 교차로 으 으 초대형으로 가자 도시 하나가 원형 교차라요 시설 꽉 찬 잠깐만 나 파악 좀 하자 어디가 문제야 지금 쓰레기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다 밀어 밀고 나의 차고 인정 나의 차고 인정 나의 실패 인정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고 정상화 하겠습니다 정상화 하겠습니다 정상화 하겠습니다 양방향으로 바꾸겠습니다 실패 인정 크게 도는 정책 실패 인정 거대한 두개의 도로를 상황에 맞게 쓸 수 있게 모두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공하겠습니다 제공하겠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불만 있는 시민들을 없애버렸으니 문제 해결 좋았으 진짜 이제 이제 진짜 이제부터 괜찮아 하나 놓쳤다고? 제공하겠습니다 집은 왜 부순건가요? 집이야? 왜 보셨지? 이거 약간 멋있다 이거 운치겠다 이거 오케이 자 갑니다 이제 오케이 복부하고 자 지구 지구 깔아주고 깔아주고 진짜 개답답해서 말해줍니다 시티즈는 생각보다 현실이랑 비슷합니다 서울 들어오는 입구안개인데 강남도로만 18차선 내면 뭐합니까? 예? 뭐라고요? 깔고 부수고 다시 깔고 부수고 행정현실 고증 디테일 강남도로만 18차선 나 못봤어 강남도로만 18차선 이거 또 언제 미냐? 치과회사가 충치 때우는 것 같다 그 사이에 건강한 건물도 때워진 그 사이에 건강한 건물도 때워진 아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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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거지 아프네 여기 보니까 그냥 안산시장 사퇴하고 새게임하는게 더 나은거인 그럼 온라인 보좌관들이 도와준 안산시장 사퇴하고 안산시장 사퇴하고 아 후원감사퇴하고 내가 이거 묘지 묘지맛 근데 이거 복구될거 같은데 묘지 이제 양방향이라 괜찮거든요? 하고 자 시체 시체가 썩어가지고 시체를 치울데가 없어가지고 그랬어 오케이 문제 문제 파악 요거 끊겼네? 전기가 근데 이거 연결할 필요없잖아 그쵸? 연결할 필요없어 이제 부셔 그리고 어? 왜 도로가 왜 이렇게 됐다고 하지? 너 왜 도로가 이렇게 됐다고 해? 노선이 노선이 놀러부선 부수자 교차로가 많으면 안좋다고 하니까 보시면 괜찮죠? 이건 뭐야 일로자가 부족 감독 경찰 경찰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거든? 본부 여기 경찰 본부 세워 제한 효과 바로바로 반응이 안나와요? 난 이거 그 묘지도 지어주고 했는데 이거 시체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네 차량이 돌고 돌아야 함? 아니야 이거 일방향이 아니에요 이제 이게 뭐가 문제지? 여기 들어왔어 공주차가 되었나요? 공주차가 이쪽으로 와야되는데 전력망이 연결이 안됐나요? 공주차가 breaker 공주차가 보다 공주차가 안되면 아 저거 이게 시체가 문제네 이 시체가 문제네 보면 오케이 알았어요 보면 하나 더 지울게요 넉넉 넉넉하게 있어 봤자 뭐 나쁠 거 없잖아 그지? 여기에 하나 지어 자 시체 또 여기 여기에 하나 지어 자 어디야? 또 여기 부족해? 여기 치워 자 이제 급속도로 장래 지내 오케이? 오케이? 떼어주고 아 오케이 문제없어? 이거 하나있고 치우면 되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뭐 불경기에 빠질일이 없겠다 계속 부시고 다시 짚고 부시고 다시 짚고 진짜 거의 다 됐어 대충 수습이 다 됐어 이제 시장님 수도 공급 좀 어떻게 해줘요? 이게 왜 이게 아 이거 버스라고 했지 수도 수도? 수도 되고 있는데? 잠깐만 이건 뭐야 아 교육 교육이 부족해 야 고등학교를 내가 부셨었나? 고등학교 있고 초등학교 있고 초등학교 있고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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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기 됐나? 이제 됐죠? 이제 진짜 됐죠? 전기 전기 간당간당 수도 100원? 아이오기 아 그래서 계속 멸망했구나 됐어 이제 진짜 됐어 전기는 왜 또 왜 왜 연결이 안됐다고? 됐어 풍차? 아 됐어? 오케이 해결 자 이제 진짜 끝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다 처리되어있는데? 복합적인 문제 발생 이제 발생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됐나? 전기했어 물했어 다 됐는데? 이제 진짜 다 했는데 진짜 다 했어 자 욕구 이제 욕구 생겼죠? 많이 잘 해줘서 욕구 채워줘 욕구 여기도 근데 그 상업은 상업끼리 하는게 나아요? 그래도 좀 이렇게 주거 지역하고 막 섞여있어야지 좋은거 아닌가?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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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은 왜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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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랄꼬 뭐랄꼬 집 부수고 이건 왜 이게 왜 해결이 안될까? 아 도로가 없구나 아 도로가 없어 뭐지? 뭐지? 내가 앞에 빠져 해줄게 됐어? 됐다 해결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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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파악합시다 욕구 전력 생산량 욕구 빨리 채워줘야돼 뭘로? 석유가 있네 오만원 모아서 석유하자 뭐지? 훨씬 많이 만드네 석유가 근데 많은 공예를 발생한 뭐지? 무슨 오만원 천력 없다 잠깐만 아 이쪽을 지나가는 길이니까 욕구 생겼다 이제 욕구 생겼어요 살고 싶은 욕구 아 또 이게 살고 싶은 지역으로 어떻게 하지 지금 공장인데 여기 살고 싶은 욕구를 석유 욕구 할게요 일단 석유 욕구를 욕구 해주고 그리고 지금 욕구 맥스거든 왜 안되고 공장지역인데 여기 어쩔 수 없다 바쁘자기하는 심정으로 결국 이 도시까지 기어들어왔지만 막상 들어오니 살고 싶은 욕구가 다시 생겨났다 잠깐만 어쩔 수 없다 이거 여기서부터 욕구 들어가자 대규모 죽어 죽어단지 욕구 공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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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뭔데 이게? 뭐야 이게? 아 공무원 자 욕구 이거 다 됐고 여기를 공장에 둘러싸인 아 주거실활 욕구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 급하니까 그냥 살겠죠? 오케이 요정도 욕구 깔아주고 수도 깔아줬고 대규모 이 이 주거단지 갑시다 야 미친듯이 짓는다 살고싶어가지고 여기도 그냥 이렇게 하자 이게 맞는거 같아 바꿔 안 바뀐거는 사는곳으로 근데 오염지역은 끝자락이 좋은데 사는곳하고 좀 섞어도 되겠죠? 와 이거 사는욕구 바로 들어오고 여기 병원 하나 지어주면 돼 병원 하나 지어줄게 양심상 여기 조금 매연 많으니까 일단 서비스로 하나 넣어드릴께요 병원 병원 뭐지? 병원 윗만오천원 진료소로 진료소로 해드릴께요 진료소로 해드릴께요 진료소에 옥구 파위스로 뭐지? 가득찼습니다 이거 가득차면 이제 더이상 안 되는건가? 연거나 사람은 포핏몬이 아니야 센터간다고 다 되는게 아니야 아! 만원 넘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철거하고 다시죠? 아 비울 수 있어? 다른 시설로 옮겨야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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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요걸 지어야 되나보다. 아! 아! 소각장이 없어. 내가 안 뚫렸어 지금. 이거 부시면 어떻게 되요? 쓰레기 다 넘쳐나요? 다 나눠줘요? 사람들한테? 부시면 같이 사라져요? 아니면 나눠줘요? 아.. 안 비우면 못 없애. 오케이. 황 하우스. 블랙 섹타. 배드 섹타. 이런거 지워주고. 이제 좀 안정적이지 않나요? 솔직히? 소각말. 시티즈 모드 같은거 안 깔고. 이렇게 해조선 난개발 구도심. 느낌나게 만들기도 힘든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고마워. 솔까말. 이제 좀 안정적이지 않나요? 인구도 늘어났고. 석유로 해가지고. 이거 잠깐만. 전기. 너무 아까워. 생산 너무 많이 해. 줄여. 좀 부족하네? 솔까말. 소비량 비슷하죠? 오케이. 배드 섹터 잡아내고. 이러면 얼추. 욕구. 욕구 이거 다 찾고. 여기 다 들어왔거든요 사실? 물이 부족해? 왜? 아 여기. 아 씨. 되게 물 먹을라고 하네. 오케이. 욕구. 쓰레기를 2주 동안 수거하지 않았어. 아 쓰레기 매립장이 다 터져가지고. 오케이. 하나 지을게. 미안해. 지을게. 매립장을. 여기다 할게. 주민들이 좀 힘들겠지만. 어쩔 수 없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지금 여기 공단에 둘러싸여서 매연에 갇힌 매연타운도 있어. 물이 왜 없지? 아 여기 또. 하아. 더럽게 물 먹으려고 하네 진짜. 아니 물 더럽게 밝혀. 야 근데 이거 진짜. 이렇게 보니까. 자연 개 파괴한다 그죠? 자연 개 파괴. 7천명 달성. 이거 봐. 똥물 마약이 퍼뜨리고. 여기 이게. 누렇게 다 만들고. 이걸 네오 안산이랍시고. 플레이하고 있는 게 안산 비아라고 해도. 아 근데 이거.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조금 약간. 그. 이게. 거기서 조금 힘들었어. 시행착오가. 그. 일방향 통행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건데. 돈 모았죠? 잠깐만. 병원을. 여기 조금. 불모지니까. 병원을. 여기다 하나 더 세워줍시다. 여긴 아예 없네. 여기다 지금. 그니까. 소각장이 아직 안 뚫렸어요. 오케이. 병원을 해주고. 확 올라가죠? 그리고. 어. 뚫렸다. 3만원. 기다려. 소각장 할게요. 기다려. 다음에 3만원부터. 요구. 상업시설. 욕구. 욕구가 조금 있는데. 상업시설. 어. 뭐야. 이상한거 있다. 고밀도. 상업시설. 어. 그래. 이거. 고밀도로 바꾸자. 여기. 고밀도로 바꾸자. 바꿀 수 있나요? 사막. 호라. 멈춤. 이리오. 바꾸자. 창업시설. 이리오. 세워야 해. 으. 에너지. 스테이. 요기. 요기를. 고밀도로 할게요. 고밀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두둢는. 두둠. 여덥. 여기도 여기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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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타운 여기 고밀도 덮을 수 있네 사무구역 사무구역을 일단 소각장 부터 오옹 오오오 전력 위에서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유토나 욕구 같은 거 보면 아직은 콘크리트로 만든 침팬지 군낙지 수준이라고 보면 돼 후원 감사합니다 교체로가 너무 많다 오케이 단산 랜드마크 와스타디옹 언제 지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소각장부터 3만원 되면 소각장부터 빨리 할게요 욕구 지금 다 욕구 올라가고 있죠 버스 노선 끊겼어 근데 어떻게 해야지 모르겠어 버스는 안다녀도 사니까 오케이 땅도 없고 소각장도 없으면 지금까지 여기서 죽은 시민들은 그냥 썩어가고 말았던 건가요? 메리패스요 메리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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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가 됐고 새 구역 이용 가능 그러면은 사무구역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 고등교육을 좀 했거든요 사무... 지역 욕구를 여기다 사무지역 할까요? 여기 사무지역 해야겠다 여기 사무지역 욕구 여기가 아멘 사무죄 욕도다 딱 손해보더라도 여긴 이렇게 내가 칼같이 되니까 여기 사무죄 욕도 딱 딱 왜 이렇게 되지? 뭐 있어요? 쳐들어와요? 아 짜증나 이거 아 동키콩 사다리같이 됐어 여기 여기는 사무죄 그리고 옆에 상업구역을 조금 깔아줘 그리고 고밀도 상업구역을 깔아줘 전력이 부족해 좀 더 풀어줘 그리고 물 전력이 부족해 전력이 부족해 그리고 물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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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오케이 전기는 뭐 지나가면 해결될거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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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철력? 전철력 한번 만들어볼까요? 전기.. 여유있죠? 대중교통 없어도 돼요? 이거 부셔버릴까? 그냥? 우선 이거 뭐 뜻없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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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지금? 근데 비올려면 또 도로가 있어야 하잖아 75,000원? 75,000원 생기면 대학교 짓습니다 그리고 도로 하나 좀 지어주고 아 어떡해? 산? 산 안 깎아 비싸 안 비싸네? 가림 closest территории centered 모르송 노르송 이때쯤이요? 수원 감사합니다 자 자 왜이래 또 동네 왜이래 갑자기 또 뒤둥둥한다 이거 좀 뭐가 좀 안좋은거 같은데 형 단순 이사인가 미생물이 서식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아 이유 나와요 버려진 왜 도육 받은 근로자가 부족해 이케 대학교 지워줄게 지워줄게 기다려 좀만 기다려 기다려 지워줄게 75,000원 모이면 바로 지울게요 앞에 지울까 도서관 옆에 여기다 지울까 멋있게 아몰 맞다 igen 갓 아 이랩 아 아 아 아몰 아 아 되 예 불러 그리 이미 사용중인 공간이라던데 사용 안하거든요 여기 뭘로 할까? 여기 사무지구로 하자 아니다 주거지구가 필요하네 욕구.. 욕구 개맞아졌어 지금 욕구 인정이죠 이건? 이정도는 욕구 인정이야 이건 뭐야 잠깐만 뭐야 이거 거주구역을 늘려 오케이 욕구 미친듯이 들어간다 인구 8800 땅사 땅사 똥물 똥물지역 사지 말고 여기 사 호수 땅사 땅어떻게 사지? 영역 위 여기 똥물지역 버려 이거 아 똥물 여기다 뿌리지 말걸 여기 끝에다 버릴걸 상류로 가자 상류로 상류로 나중에 사 오케이 여기 샀어요 그리고 이거 왜 왜 나가 왜 가는거야 대체 근로자가 버려져 오케이 대학교 지었으니까 이제 가지마 가지마 대학교 지었으니까 어딨어 어딨어 아 진짜 교육 더럽게 밝히네 진짜 노선이 뿜껴졌어 노선이 뿜껴졌어 잠깐만 노선이 꽉은 오 뭐 이상한 이상 이상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세요 깨끗한 물을 어떻게 공급하는건데 이거 어떻게 공급하는건데 너무 똥물근채죠 뭔소리에요 얘는 일로가고 얘는 일로가는데 똥물 좀 어떻게 봐요 시장님 세금을 올리면 동복사가 됩니다 시민들이 힘들잖아요 단설모드 풀어보세요 여기 여기 여기라 아 여기 조금 닿았나 아아 시바 잠깐만 올리는게 뭐지 이게 올리는게 뭐지 하 빨리 paragrap 다 다 다 해 줬잖아 다 해 줬잖아 하 네 다 해 줬잖아 야 아퍼? 그래도 아퍼면 플라시보야 또 뭐야 아 진짜 더럽게 더럽게 밝혀 뭐 뭔데 또 뭐 해달라는 거야 자꾸 아 적당히 해야지 오염됐어? 아 오염되긴 했어 근데 뭐 어떻게 별수 있나 알았어 이거 지워주면 되잖아 자 이걸로 좀 해봐 진료받아봐 방파제육부 물이 없어 또 왜 어? 물 있는데? 급수량이 애매한가? 자꾸 물이 없네 아 교육 더럽게 밝혀 진짜 아 재배치가 있네 학생도 105명 소도시 아 교육 더럽게 밝혀 진짜 도서관 고등학교 여기 조금 약간 배우고 싶구나 어차피 저 위로도 그 해야되니까 자 행복해져라 자 행복해져라 자 행복해져라 자 행복해져라 대충 정상화됐고 물도 대충 해줬고 똥물도 막아줬고 고등학교 또 지어줬고 지어주고 얘네가 지금 계속 교육.. 아잇 교육 더럽게 밝히거든요? 초등학교도 하나 더 지어줄게요 지금 여기 초등학교 없어요 여기 주거지역이 많은데 초등학교 여기다 죽어져요 초등학교 어렵게 이렇게 하시죠 오케이 아 또 뭔데 질병? 보건소 지어줬잖아요 힘들어? 그래도 좀 힘들어? 힘든거 같은데? 보건소 지어줘도? 땅이 좀 더러워가지고 여기 사무지구랑 공장이랑 붙여서 그런건데 아 알았어 알았어 이거 치료해봐 쓰레기 왜 이거 태워봐 이거 태우는거 했잖아 이제 욕구 생기면 이제 이쪽에다 좀 지을게요 욕구 생기면 이쪽 행복도라는게 있어요 행복도 행복도 그래 행복도 전체적으로 높은데? 전기 전기가 아직 좀 여유있고 수도 수도가 조금 간당간당한데 수도 뭐 한번 더 뚫어주면 되는거고 수도는 어려운게 아니야 여기가 조금 애매하네 여기가 여기가 조금 애매하네 여기가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왜 나가면 돼 상자가 순물이 없죠 아 여기 주거지역이 없나 오케이 공실률이 생긴다 오케이 여기다가 여기 지금 조금 남아있거든 욕구가 있거든 이 욕구를 이용해 이 욕구 이용하자 저 이 욕구 이용할거에요 여기에 여기에 이 욕구만큼에 이 욕구만큼에 집을 해줄거야 여기 아파트 오케이 자 이제 이용해 알았어 저 이용해 너희의 욕구 더이상 속이지마 여기서 여기 하고 이쪽으로 이제 이용해서 여기 살려 상권도 살려버려 오케이 다음 또 뭐야 물이 안나오잖아 하는겨 마는겨 뭔소리야 뭔소리라는거야 도시가 똥통인데 똥통 아니야 여기가 진짜 멋있다 여기 진짜 명물이야 매연에 갇힌 또 푸릇푸릇하고 초등학교 3개 지어 두개인가 지어놨죠 희망 여기 희망 희망시티 여기를 희망마을이라고 해야겠다 황사분지마을 이름도 지어줄 수 있나요? 마을이름? 희망시티 아 그래요? 오른쪽 누르면 가능 어떻게 해? 왼쪽에 세번째 아 이거? 아 이건가? 여기다 지구 지구 여긴 이름을 이름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데 항사 분지 말 매연 분지 말 그리고 여기 동키콩 사무지구 사무지구 뭐지 동키콩 사무지구 사무마을 사무마을 지구별로 정책도 줄 수 있어 아 그러네 여기 여기 세금 아 이건 좀 디테일 디테일하다 이건 디테일한 건 안하네 자 쓰레기 수거 차량이 없대 물이 없대 자꾸 물이 없다는 거야 짜증나게 짜증스럽게 아 다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여기 이게 더럽게 밝히네 진짜 아 여기 막혀있나 지금 좀 해줘야 되나 오케이 뭐 좋죠 지금 이게 조금 걸리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것도 할 수가 없고 아 이거 옮길 수 있나 옮기지도 못하나 아 근데 욕구가 안 생겨요 사람들이 이제 이게 더 이사 오고 싶지 않은가 봐 욕구가 안 생겨 나 땅.. 땅도 사놨는데 비우기를 눌러야 가장 매력적인 도시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듯해 도시가 지금 내가 이거 도로 이거 봐봐요 이제 교통량 봐라 엄청 괜찮다 봐라 진짜 차 더럽게 밝히는 진짜 왜 이렇게 타? 왜 이렇게 까지 근데 이거 이거 이상 못해 근데 솔직히 물은 뭐 물은 또 왜 물이 안 안 타 이게 물이 안 타요 지금 왜 안 타지? 물 이제 해줘야 되겠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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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물이 찼네 진pa 쓰레기 아 쓰레기 잠깐만 이거 태워야 되는데 오케이 왜 정화 아 씨 똥물 뭐하나 진짜 똥물은 또 더럽게 안 밝혀 정책기가 되어버렸다 이제 여기 약간 명물 여기 이용 못하게 하겠다 타이즈 코 여기 정책 세금 이용하지마 정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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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잘못됐나? 몰라 왜 또 왜 나가 교육받은 근로자가 또 부족해 대학교가 또 부족한가? 고등학교가 부족한가? . 오케이 학교. 교육 더럽게 밝히네 진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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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들어온거 봐? 요거 쪼꼼 필요없어보이기도 한데 그쵸 여기 좀 약간 이 도시 장소 왜이렇게 어 욕구 욕구 올라왔다 욕구 올라왔다 욕구 올라왔다 어쩔 래 아주 멋있게 짓고 싶다 호박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없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케이 여기... 욕구... 욕구... 채웁니다. 뭘로? 고밀도로 하지 말자. 고밀도로 하지 말자. 저밀도로 해야 이뻐. 저밀도로 해야 이뻐. 도어기는 아직 기나맞입니다. 혹시... 느낌이... 왜... meta... 도어는 못하는가? 소시지 안이... 다 됐나? 욕구 다 찼죠? 보면은 전기 아 근데 욕구가 여기서부터 차야되는데 어쩔수 없네 붙여주자 오 욕구 다 사과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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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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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맛 들어온다 바나나맛을 드실까요? 좋다 됐나? 오케이 오케이 욕구 다 찼고 전기 전기 조금 간당간당 좀 올려 저거 어 건강을 내가 안했네 80으로 줄였지 아 내가 너무 건강할 필요 없다고 해서 오케이 그럴듯한데 사과맛 전기 올라오죠 자 물 넉넉하죠 시래기 쓰레기 아니 쓰레기 어떡하냐 안되겠다 똥밥 만들어 똥밥 만들어 똥밥 만들어 똥밥이야 여기 똥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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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아래 다 달라붙어 있어요 여기 아 난 이 지역만 하는건지 아는게 아니구나 왜이렇게 다 나가 교육받은 근로자가 부족해? 대학교가 필요한거구나 칼직 코길이 없애 칼직 코길이 아니잖아 이거 어떻게 없애요? 사과 마을 안쪽 도로 이용하려면 무조건 고속도로로 가야하는데 병건시장님 이게 맞나요? 아 그러네 근데 그 다음엔 사과가 아니게 되잖아 알았어 근데 어떻게 입주는 다했다? 아 진짜 교육 더럽게 밝히네 진짜 알았음 알았어 알았어 밑에 하필 치워주면 되잖아 교육을 안받으면 더이상 인구가 안들어나요 이제 봉판 랜드마크 지어줘요? 랜드마크? 아 이건가? 이거 했는데 아까 아 공헌을 내가 안 지었다 공헌이 없어 되게 불행하게 미안하네 이 친구들 공헌도 없이 작은 공헌 어? 미안하네 이 친구들 어? 됐어? 아 좋아 행복도 좀 올라갔겠죠? 또 뭐가 문제지? 또 교육 받고 싶어? 대학교를 하나 짓지 않았나요? 도서관 도서관이 필요한가? 여기 완전 교육특구인데? 교육 더럽게 밝혀 중앙 메인도로 지하차도나 고가차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고가차도 4번 까만거 눌러봐 지하철 지하철 치울 수 있어요 지하철 만들자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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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깜빈 됐다 노선도 하고 땅도 파야 돼요? 이걸로 해야 돼요? 연결? 지상역 지으신 경우로 지하역으로 다시 지어야 돼요 아니 이거 지상으로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역, 역 어딨어 레이저화제 이걸로 도착할 시간은 없을까요? 오늘은 거jm으로는 다 Economic 아이오페화제 아이오페화제 이렇게 이끗하게 하시죠 못들어요? 이거? 페이지 다운 아 경사 더럽게 밝히네 진짜 아악 개같은 도시 안지어 안지꾸 말아 자 15,000명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부동산 투자도 지금 활발히 벌어지고 있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제시하는 네오 안산입니다 똥깐 똥깐이랑 해가지고 저장하지 않겠습니까? 저장은 왜 아 근데 밝히는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짜증나 진짜 짜증나는 부분이 뭔지 알아요? 되게 디테일하게 도시를 꾸밀 수가 있어서 그게 짜증나 막 지하철 노선이나 이런거 지하철 지하철이 왜 다녀? 도시에 버스 노선 같은거 만들어주고 어? 노선 같은거는 버스 회사 사장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그 노선까지 짜야돼 시장이? 바쁜데? 어? 시장이 시내버스 노선 짜는 사람이야? 적당히 좀 알아서 해야되는데 적당히가 없어요 내가 역장도 아니고 왜 짜 내가 어우 맛있겠는데 일본 김밥 맛있다 맛있어 보인다 4시간 전에 시키고 3시간 반 전에 왔는데 맛있네요 아 원래 저거 만든 게임회사가 대중교통 뭐 하는 게임 만들다가 도시게임으로 진화한거래 그래서 노선이나 이런거에 진심이구나 노선 진짜 엄청 밝혀 하나 들어요? 아 아 아 가라하게도 있어요 아 가라하게 더럽게 밝히네 나 이제 뭐 밝히는 게임 안할라고 밝히는 게임이 뭐해 자꾸 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게임 시키는거 더럽게 밝혀 더 폭벼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벌써 11시네 나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새벽 일어나는데 빨리 가야겠다 내일 기상 밝혀야겠다 방정 더럽게 밝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냥 뭘 안 나오면 우물 파고 알아서 생존해야지 전기 안 나온다고 뭐라 그래 똥갓 막혔다고 뭐라 그래 물 안 나와 뭐 안 나와 밥 안 나와 쇼핑센터 없어 뭐 없어 공장 없어 뭐 없어 다 해줘야 돼 식수에 똥 탔다고 뭐라 그래 도로에 쓰레기 안 치운다 뭐라 그래 도로에 쓰레기 안 치운다 뭐라 그래 뭐 한다 뭐라 그래 아니 집에 정수장치 설치해가지고 자기들 각자 어? 걸러서 먹어야지 자기들 각자 어? 해주면 좋지 해주면 좋은데 정... 식수에 똥이 타져서 나오면은 알아서 생존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계속 그 어? 이 게임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냥 아 몰라 먹을 거야 먹고 죽어버려 그냥 그래서 한 한 블럭 다 죽어 식수에 똥 탔다고 그리고 그 쓰레기 매립지가 계속 생겨 골치 아파 그리고 아파 자꾸 공장 옆에다가 그 주거지역 거주지역 만들면 아파 또 사는 곳 공장 뭐 사무지구 뭐 상업지구 이렇게 다 놓으면은 왔다갔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교통이 또 막혀 그니까 공장 옆에다가 집 지어가지고 그냥 왔다갔다를 편하게 해서 아프게 하던가 멀리 떨어져서 왔다갔다 하면서 그래서 트래픽잼을 유발시키거나 그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내가 왜 공장 옆에다 조금 조금씩 사는 곳을 만들어냐며 교통 차 막혀 막 차 막혀 죽겠는데 막 계속 그 뭐야 어? 자꾸 막 병원 더럽게 밝히고 그 뭐야 자꾸 그 뭐 배운 근로자가 없어가지고 또 막 어? 초등학교 더럽게 밝히고 그 대학교 더럽게 밝히고 뭐하면 뭐 도서관 더럽게 밝히고 차 막히는 차 막히는데 도로 더럽게 밝히고 그리고 또 그 어? 주거적 욕구 더럽게 올라가가지고 아니 왜냐하면은 이사를 가 이사를 막 그 집을 버리고 가 그래서 왜 버리고 갔는지 보면은 교육 교육시설이 부족해서 감 그러면서 갔어 그냥 아니 그냥 집을 그냥 버려두고 가 파는 것도 아니야 그냥 버려두고 가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잖아 팔고 가야지 팔고 가면 다른 사람이 올 텐데 버려두고 가 그냥 그치 않아 그러니까 아 아 아무튼 이거 그 시장은 아무나 하는게 아니야 또 저에게는 또 계획이 있었거든요 이 중앙을 중앙을 그 두꺼운 도로로 만들 걸 매각에다 두꺼운 걸 만들어버렸네 척추부터 만들었어야 한다 그죠 한데 또 막 일방통행으로 지어놓으니까 또 막 쌍방통행 도로 더럽게 밝히고 그거 일방통행으로 지니까 쓰레기도 수거를 안해 도로는 넓게도 체중일어남 원형 로타리 잘 지어야 함 그쵸? 근데 원형 로타리 어떻게 지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엄청 복잡해 네 지금 먹어봐 밝히는 게임 좀 하다가 시정 시정 시정을 돌보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제 도시가 생겨서 시정에 힘쓰느라 시정에 힘쓰느라 잠깐만 5배체는 될거에요 5배체는 될거에요 5배체는 될거에요 6배체역 회가 들어가요. 연어회, 생선회, 새우, 계란도 일본식 계란 부드러운 계란 후토마키에는 지라시 스시 먹고 싶다. 지라시가 뭐야? 같이 먹는 거 되게 밝히네? 폭풍몬 별의 지라시? 아, 그 지라시는 알아. 한상은 포켓몬 유크시 일본 김밥 왜 이렇게 밝힘? 내가 밝힌 거 아니에요. 직원이 시켜줬어요. 직원분이 더럽게 밝힌거지. 직원이 다 하다. 직원은 왜 이렇게 밝히냐고? 직원은 퇴근했어요. 직원은 퇴근했어요. 밝히고 퇴근했어요. 금요일이라서 내일은 또 휴일이네 아 나는 그 도시 그 건설 시뮬레이션 내 스타일 아닌 것 같아 아 열받아 열받는 거 투성이야 건축 시뮬레이션 그럼 닌 푸평도 못함 엄연히 다른 게임인데 잘할지 못할지 까봐야 아는 거 아니야 그거 어려워서 못함 푸평이 더 푸평이 더 푸평이 더 푸평이 더 어려워? 치티즈 스카이라인보다 푸평은 그냥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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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만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막 스카이라인은 막 자꾸만 여기 지우면 막 뭐 똥간 치워달라 뭐 치워달라 막 아 그래요? 건축 그것도 건축 시뮬레이션이야? 아 더럽게 밝힐 거 아니야 뭐 지워달라 뭐 지워달라 뭐 지워달라 그게 그 게임 원래 특징이야 치티즈는 그냥 유아용인데? 뭔 소리에요 우리 도시에 15,000명 살았는데 15,000명이면 없네요? 진짜 인구 수트 그렇게 밝히네 아 목 안 맥히냐고 하니까 갑자기 목맥혀 아 아 아 진짜 거참 음료수 안 먹는 거 더럽게 밝히네 진짜 왜 이렇게 음료수 안 먹는 거 왜 이렇게 밝혀? 아 아 나 그러면은 플러스트 펑크 안 할래 나 그 건축 시뮬레이션 안 해 나 그거 할 거야 워테이지 할 거야 워테이지 뭔지 알아요? 나만의 나만의 매해단을 꾸민 꾸리는 거야 그래서 용병들한테 자기 용병한테 부하들한테 막 그 약탈한 뭐 거미나 이런 것도 주고 해서 용병단을 꾸미는 거야 그래서 싸우고 용병단으로 싸우고 그거 재밌대 재밌는데 근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린대 흠 흠 흠 그렇게 하고 그 옛날에 그 뭐지 뭐지 배너로드 밴 아 뭐더라 그거 마운트앤블레이드 그거에 턴제용 그것도 막 각자 자기 그 부대원들 다 뭐 장비도 주고 할 수 있잖아 턴제스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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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한거 텐젠데 Ник도 텐젠도 못하는데 저 damp 흠 저는 우리나라 흠흠 흠흠 아니야 이제 리얼타임 턴제 다 못해도 마지막 보루가 있어 알만투르 게임 알만투르 게임은 할 수 있어 알만투르 게임 더럽게 밝혀 파이 피어 앤 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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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불러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사이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배불러 배불러 수술 시뮬레이터 수술 시뮬레이터 같은거 해줘 흠 저 그 했어요 전에 그 종수랑 한거 수술 시뮬레이터 아니야? 아 기 올라오 k 소 eighth 크루 유빈의 차맹 더럽게 밝혀 열 Coming 박희는 의사 선생님하고 내일 한 6시에 출발해야 돼요 새벽에 그거 뒤로 땡겨진거야 뒤로 밀린거야 은근히 전에는 한 5시 5시 때에는 출발했어야 됐어요 멀어가지고 왔다갔다 그거를 당일치기로 해야돼서 아 후터밖이 맛있어 배불러서 못먹겠어요 은근히 밀린거 어떻게 밀린거임 한 1시간 밀린게 은근히 밀린거 글고보니 자전거 출퇴근하기 좋은 날씨인데 이제 포기한거임 아 근데 그게 안돼 밤이 너무 무서워요 자전거로 자전거로 그 퇴근할때 맨날 한 10시 11시에 끝나니까 너무 무서워 풀숲에 막 강도 나오면 난 죽어야돼 한강 수적들 한강 수적들 금범적 한강 금범적들 나오면 그냥 나타나면 난 죽어야돼 인기적이 아니 그 인간이 없어요 한강 주변이 방울소리 들린다? 그냥 죽는거야 아 배불러 아 오늘 재밌었습니다 이번주 방송 끝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다음주엔 뭐가 있을까 한번 다같이 알아볼까요 한번 다같이 알아볼까요